남달라 매운 소스 진짜 쳐다보고 싶지 않아 얼마나 매운 소스 대단해 무슨 소스인데 이게? 혜중육면 이거 진짜 매운데 언니? 근데 이거 진짜 좋다 당했다 안 좋아? 매워 뭐가 좋아? 이거 후라이팬에 이렇게 숯 없이 굽는 거 나 물 좀 해줘 너 먹었어 지금 매운 게 엄청 너 안 맵다고?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언제 안 맵다고 그랬어? 내가 언제 안 맵다고 그랬어? 두 명 이렇게 먹기엔 되게 좋은데? 언니가 아마 그 앞에 한 30분 서 있으면은 좋다는 생각 안 할 거야 누군데? 나 몰라 누구랑 연락했어? 때려보네 때려보네 어이구 무서워라 때려보네 언니 매운 거 참는 거 보래 눈물 났나 봐 나 봐봐 계속 먹어 계속 먹어 아 매워 혜중 이거 매워 뭐? 아까 언니랑 언니랑 말다툼할 때 막 니플이 다 싸워라 하하하하 아 다리 전물이야 뭐 했다고 운전했잖아 운전했어 아이고 운전했어요 너만 했어요 왜 너만 했어? 왜 안 바꿨어? 너만 했어요 그랬지? 도망간다 어디가 맵다 안 매워? 아 끝에가? 어 노래하는 거야 저 노래 진짜 들려주고 싶다 어 지금 노래 저쪽에서 불꽃놀서 할까? 별로야? 응 그럼 빙질을 하지마 불꽃놀이야 남자랑 둘이 가서 해 불꽃놀이는 띡짝짝하고 있어요 되게 나 이 껍질 보니까 이런 거 다 안 들리지? 베트남 막 이런 필리핀 온 거 같은데 내가 아까 다 한 얘기야 어 재밌대 막 사람들이 웃기도 나 엉덩이 밑에서 꼭지 나왔어 아 무슨 소리야 그거 진짜 꼭지 나왔어 야 야해 엉덩이 밑에서 엉덩이 밑에서 꼭지 나왔는데 야해 너 너무 권장작이야 아하하하 어떻게 어느 밑에서 껍질이 나왔어? 이 꼬치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내가 먹던 물이 누가 알아 이거 먹은 양념 매운 거 지금 몰라 몰라 세대 개똥이 좀 엥글 안에 들어오래 개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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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똥이 여기 있어요? 거기 있어요? 개똥아 거기 있어요? 경주아 개똥이가 나오기 싫은 거다 야 아 매워 개똥아 개똥이가 어디 있냐 거똥아 개똥아 콜라 사온다메 편의점 가서 뭐 사왔어? 그냥 3번 갔잖아 편의점 3번 갔는데 지금 개똥 언니 매력이 다 빠져와 그똥이 개똥이 개똥이 여기까지 나오네 개똥 안 갇혔어 아 여기까지가 다 나오는 거야? 안 갇혔어 재미있죠 개똥 언니 이거보다 내가 더 매력 진짜 많아요. 개똥아 안 닫힌다고. 안 닫힌다고. 닫아 빨리. 닫아봐 이거. 머리 꺼야 이거? 빨리 닫아. 집에 가고 싶어. 또 나왔어. 집에 가고 싶다고. 맨날 가고 싶대 언니는. 아니 이거 안 닫힌데 나보고 닫으래. 이거 닫아. 이거 사왔잖아. 뭐야 이거 안 닫혀? 야 왜 애초한테 줘. 빨리 닫아 이거. 원래 이런 거 막내가 하는 거지. 아니야. 집이 작은 사람이 하는 거야. 야 김개똥. 너만 배터리가 90%야? 자기만 충전시켰대. 우리 다 아웃됐는데. 빨리 충전시켜 우리 거. 엉치 소세지는 어디 안 먹어? 우리가 지금 저기 뒷자리에 있어. 개똥아! 샌드폰 충전해. 개똥아 어디 가니? 나 엉치 샌드폰 충전해. 나 닫고 가. 오늘의 퀘스트. 내일은 고개 안 먹을 거야. 미션 성공하면 돼. 우리 또 먹을 거야? 미션 성공하면 보내줄게. 망했네. 어떡해. 야 이거 좀 어떡해. 오늘 왜 또 먹어? 니꺼라고 니가 해준다고. 내일은 왜 이렇게. 남자처럼. 개똥아. 나 엉치 핸드폰 충전해. 나 분명 튀었는데. 엉치 있어. 엉치 급한 일 있어? 아니야. 아무것도 없어. 어때 어때. 간지러움도 안 하네. 엉치 왜 이러면요. 아이 간지러워. 나 또래. 이거 안 돼. 그래 안 돼. 나도 계속 하래. 개똥아. 내 겨드랑이. 개똥아 저희 불꽃놀이 한다. 불꽃놀이 하고 와. 저기 아까 우리한테 욕했던 아주. 같이 불꽃놀이 하고 와. 같이 불꽃놀이 하고 와. 싫어하죠. 개똥이. 핀 또 당했어 우리 개똥이. 우리 개똥이. 죽어라. 죽어라. 그냥 죽어. 그냥 죽어. 개똥아. 이거 놀아. 지은잼 어디 가셨네요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아니 엉치 핸드폰 충전해주고 오게. 괜찮아. 화면 안 나와. 두 분의 사랑싸움이래. 우리 개똥이 안 나오잖아. 현두야 나 너무 힘들는데. 죽어. 나도 사랑해. 그래 놔. 길들여지기 시작한대. 개똥님. 너무 힘들다. 난 너무 힘드네. 핸드폰 보기 없으면 퇴퇴퇴. 알았어 이제 사진 한 방 찍어야지 다 먹었다고. 다 먹은 걸 뭐하러 찍어요. 미션이야. 미션이야. 야 가서 엉치 소세지 굽는 거 찍고 오지 마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사진 좀 찍게 내뿌봐. 야 사진 너만 찍을 줄 알아? 나도 찍을 줄 알아. 찍어봐. 엉치 찍고 와 가서. 가서 좀 찍고 오라고 엉치 줘. 왜 나한테 왜 그래? 이거 왜 찍어? 나도 개똥이 찍어줄게. 개똥아. 얘 왜 이럴까 나한테 진짜 미쳤나가. 누가 술 먹었냐? 아니지? 나 지금 신날 시간이야. 몇 시야? 나 이제 슬슬 신날 시간이야. 우리 이제 슬슬 조측 나올 시간이야. 진짜. 진짜 힘들다. 아니라고? 니가 최고잖아. 혹시 가자고 안 했다고? 미안해. 치즈! 얼굴 가르지마. 어? 가르지마. 짜잔! 너 치아. 오. 치아 빨리 얘 좀 뭐 좀 입에 넣어주고. 손을 좀 쥐어주고 해봐. 그래. 귀신이 소세지를 따르네. 내 머리 버릇이. 거듭하면 뭐해. 얼굴 안 됐을 거면. 너 너 하얀 줄 아냐 진짜 얘가. 아 어디가 자꾸 왜 일어나. 엉치 충전 좀 해주세요. 엉치 충전 안 해도 돼. 안 해도 돼. 이거나 먹어. 도우면 안 된다. 진짜 이걸로. 먹어볼까? 개똥아. 가만히 있어. 아니야 내가 먹을까. 내가 줄게. 내가 먹을래. 아 뜨거워. 나 안 도와줄 거냐? 아 뜨거워. 여기 언니 도울 사람 아무도 없어. 나 협박했어. 협박 빠졌어. 협박 빠졌어. 개똥아 맛있어? 언니 도울 사람 아무도 없어. 개똥아. 우리 개똥아. 앉아. 앉아. 삼다수 뒤에. 무릎 뚫리지 마. 이거 앉아. 너무 뜨거워. 헐. 아. 그만 먹고. 아 뜨거워. 뜨거워. 너 먹어. 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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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니. 시발. 이라니. 개똥아. 욕하지 마. 욕하지 마. 개똥이 그만 괴롭히래. 개똥이 그만 괴롭힐까? 그럼 재미없는데. 맞았어. 나도 그만 괴롭혀. 힘들다. 소세지 맛있어. 소세지 맛있어. 맛있어? 응. 진짜 근데 소세지 별로 안 좋아해. 뭐 안 씹혀요? 어때 소세지? 내가 제일 안 해. 어때 소세지? 그만 구워도 될 것 같아. 안 먹어. 어. 맛있어. 맛은 있어? 어. 근데 좀 짜. 밥이 없어. 밥 있어? 아니 배부르니까. 야 근데 우리 수세미랑 막 이런 것도 있네? 어. 다행이다. 나야. 설거지하고 싶어? 아니. 가져가. 그럼 가져가야 돼. 저 아니야. 어디 갈수록. 근데 설거지는 내일 할래. 그래. 설거지는 내일 할래. 여기 바다에 들어갈 거 아니야? 안 들어갈 거 같은데? 안 들어갈 거 같은데? 응. 그럼. 어. 진짜 여기 습기 같은 거 차네. 그러면. 쟤네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? 진짜 차네. 응? 얘네가 거짓말을 했어? 설거지 얘기 다 들어오나봐. 응? 왜? 이렇게 잡혀 얘기하는데. 대박 같고. 마이크 어디 있는데? 아 추워. 어디 있어? 아 근데 어디 있어? 근데 마이크가 도대체 어디 있어?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마이크 어디 있어? 마이크 딱이야. 진짜? 근데 우리말이 다 놀랬어. 아 대박. 어 어딨어? 어 여기 잠깐만 해줘 내가. 개똥아. 아니야 말만 해주면 돼. 아니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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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야 돼. 개똥아. 나 넣을지는 못 살아. 어 금매 차가 시동이 안 걸려. 아 지금 알겠어. 언니가 빨리. 소재지 완전 맛있다. 언니. 어디가. 맛있어 소재지? 응. 아 추워. 아니야 이거 소재지. 야채 섞여 있나봐. 나 싫어 야채 싫어. 그래? 그냥 고기만 있는 소재지가 좋아. 고기만 있는 거 아니야? 아 아니다 이거 야채 있어. 야채 있어. 야채 싫어. 너무 불었어. 예민해. 아빠가 도깨비 있어. 도깨비. 아빠가 담아줘. 여기에서 콜라 있는데? 아 저 콜라 차량도 있어. 야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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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승부가 엄청 많네. 개똥아. 다 보고 있다잉. 허치 끓여지 말고 와라잉. 나도 사랑해. 나 진짜 맛있다. 난 소재지 내 스타일이야. 나도 먹어. 개똥아. 엉치. 응? 아까 배부르다네. 왜 또 먹어요? 소재지가 너무 맛있어요. 그럼. 이제 다 먹었어. 게임해야겠다. 이제 다 먹었어. 아니 불이 문제야. 개똥아. 개똥아. 내가 이게 좀 좋은 것 같아. 별른데? 다해서 쓰고요? 응. 난 이게 제일 낫는 것 같은데? 그래? 그냥 우리 숱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. 축하. 축하 봤어? 응. 잘 먹었어요. 나 할 수 있니? 다 먹었어. 야. 알싸. 애쓰인리님. 아빠. 건. 무슨. 미팅중이래요. 야. 우. 어?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빠 우리 잘 보내자 아빠 아빠 누룩해구 아빠 누룩해구 이제 채우는 거야? 아니 이제 눕는 거야 뭐? 이제 배부르니까 조금 누워야겠어 전기를 끌어와야겠어 전기를 끌어와봐 그럼 관리사무소가 어디야? 관리사무소? 아 내 핸드폰은 어딨지? 몰라 배불러 근데 나 등갈비를 지금 굽고 있어 아직? 내가 잊은 거라서 금방 잊는데 나 혹시 쪼리가 없어 쪼리 어디다 하지? 엉치치했어요? 아니요 엉치했어요 근데 쪼리 어딨어요? 너무 오늘 열심히 했어요 아빠 쪼리가 없네 아니 오늘의 엔지는 오늘의 엔지가 많았는데 내가 볼 때 오늘 우선 1번 뭐가 문제였냐면 음 우리가 이거 방송하기 전에 스쿨푸드를 간점 스쿨푸드를 가가지고 스쿨푸드 때문에 모든 일정이 다 한 시간씩 약간 느려지고 그리고 스쿨푸드래 어 스쿨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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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 때문에 어 스쿨푸드가 어디지? 좀 느려져서 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둘 중에 한 개만 처음이었어야 되는데 둘 다 처음이었어 아프리카 방송 반마라는 거 아프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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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도 저희가 캠핑걸스는 늘 해왔었는데 캠핑걸스 이렇게 접한 게 등갈비 한 잔 불 좀 꺼줘 안 먹을 거 같지 애들 좀 모르는 거 같아 뭐 배합돼 누가 나와 이렇게 아 누가 등갈비 이딴 식으로 아 다 탔잖아 아 진짜 탔어?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껍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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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떼고 먹으면 될걸? 여기에서 어디가? 여기에서 어디가? 여기에서 어디가? 여기에서 어디가? 가만있으면 앉아 앉아 아 방송 따 다 방송이래 등갈비 다 탔어 어떡해 아 몰라 몰라 다음 행사가 뭐죠? 다 있는데 뱃졸이 신고 간 사람? 8월달이 오 이제 7월이잖아요 그치? 전연의 주리를 치러라 여태까지 찾았는데 여태까지 뻗고 있어 개통이 데려왔어요 봉주 발을 이상하게 생각해봅시다 반니스텔님 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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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리를 쭈리를 당장 틀어버려라 봉주 발을 이상하게 생각해봅시다 봉주 발을 이상하게 생각해봅시다 아 내 발 구경하지마 이 미친 것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쭈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야 상 좀 치워라 이거 상 통째로 해서 현지아 여기다 밀자 그만 불러라 내 이름 중 어? 아 이렇게 똥아 상 좀 치워라 야 잠깐만 우리 이거 아니야 이렇게 밀어 그냥 이렇게 밀어서 다들 엎드려 원래 이런 건 나중에 치우는 거야 야 야 그리고 우리 치우는 거 가위바위보 할래? 아니 개똥아 어 엎드리면 얼굴이 존나 가깝잖아 아 무슨 상관이야 니 얼굴 누가 보지도 않아 댓글 봐야지 발바닥이 노란 게 아니라 나는 까매 응 까만 건데 야 근데 너도 톨 붙어있어 너도 톨 붙어있다 우리 우리 근데 KSF 인재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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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송도? 송도 나이트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드실 거예요? 그래서 하여튼 오늘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지 않았냐면 나이키 SB 우선 NG 1번이 최근이 부재 최근의 MC 부재라는 점이 이 방송을 더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고 드려주세요 아프리카 보여주세요 그리고 레츠고 베이비 또 하나가 있다면 내 엉덩이 왜 반졌어 내 엉덩이 왜 반졌어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 텐트를 원래 쓰던 꽃 텐트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캠핑걸스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썼던 텐트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 텐트를 가지고 늘 다니다가 오늘 이런 텐트와 타프를 새로 받아서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거에 대한 약간 어설픔이 있었고 뭐 그래요 그래도 우리 재밌지 않나? 지금 그래서 너무 빨리 밤이 돼가지고 밥 먹는 거를 좀 약간 체계적으로 못하긴 했지만 인생 뭐 있어요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뭐 슬픈 가운데 언니 예쁘죠? 가운데 언니 박시현 개똥 언니 발냄새 맞는데 저희가 원래 5명이에요 5명인데 어디 갔지? 잠깐 어디 가셨어요? 화장실 갔나보도 네 그럼 우리 이미지 게임 할까? 여기서 가장 먹는 거를 좋아할 것 같은 사람. 먹는 거. 하나, 둘, 셋. 넣어. 넣어요. 딩동댕뚱. 넣쳐, 넣쳐. 맞았어, 맞았어. 내가 지배적이네. 너. 제법인데.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. 술 안 먹었어. 승준아, 나이키 누나 예쁜 거 알고 있어. 아까부터 자꾸 똑같은. 승준이가 계속 그랬어? 승준이 지금 똑같은 거 자꾸 써. 고마워. 승준이 자꾸 써. 제일 이쁜 사람은 나이키 안다고. 빨리 나이키 한 마디 해주세요. 나이키 입은 여자로서. 지훈이 첫인상 1위래. 1위는? 2위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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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똥이의 매력이 이런 거죠. 방금 들으셨어요 여러분? 2위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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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. 지금 불꽃으로 계속 집착하는 거야? 진짜 미치겠다. 흰, 흰색티 존 예. 왜 네 건 다 잘라먹어요? 내 건 잘 안 보여요.